워크 데일리 매개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특별하게 정말 요즘 제일 핫한 제일 멋있게 걷고 있는 팀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름은 마크 맞나요? 지금 워크 데일리 매개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번 인사드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For the work, we need to sit 안녕하세요 시즌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떤 도시보다 제일 핫한 도시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닌가요? 근데 혹시 이 옷은 무슨 의미의 워크인가요? 인생의 걸음에 의해서 인생의 걸음이요? 아무튼 네 정우 씨는 이번 컴백을 위해서 특별하게 머리를 바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핑크색으로 전혀 문의하세요? 음... I don't think so I don't know Yeah 컴파니 컴파니 말 네 Like Don't need to say a lot 컴파니 컴팩을 위해서 이번에 삐그덕이잖아요 근데 삐그덕 가사에 있어서 굉장히 삐그덕한 가사가 좋다고 강하게 얘기했던 멤버 중 한 명이었는데 가사에 대해서 한 번 좀 얘기를 해봤어요 삐그덕이 진짜 무슨 삐그덕이었어요 Dock Dock Beijing Dock-like Big Dock 어... 남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겠다 That's right 싫어하던 Hater들 잘 들어 Yo Yo Walk Daily Magazine 야 나와 NCT 127 나와 나와 We ain't over We ain't over 싫어하던 새 봄의 소리 Like and try 새 봄에 재현이 형은 또 이번에 저희가 여름에 나오잖아요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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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여름에 이 뜨거움을 어떻게 시즈니 여러분들과 견뎌낼 수 있을지를 한 번 좀 생각해 보십니까? 여름에는 걸어야죠 아 그냥 그늘진 곳을 함께 걷는다고 걷는다고 굉장히 시원한 여름이 좋잖아요 Let's wal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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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we're walking What? 근데 우리가 주인공 아니에요? 어 태일씨는 미분하게 유일하게 모자를 썼잖아요 네 왜 형만 모자로 썼어요? 저는 저 이거 안 해요 아 잠시만요 오케이 태일씨는 이번에 너 굉장히 컴백을 위해서 특별하게 마음가짐을 준비한 게 있나요? That's right 이번에는 좀 정말 색다른 거를 좀 어? 색다른 게 사실 사실 모자도 잘 안 쓰는데 모자도 써보고 비그덕 되는 느낌 비그덕 되는 느낌 올드스쿨 형을 최대한 강조하려고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힙합 같긴 해요 저의 딱 근데 형의 비밀은 뭐예요? 형의 비밀이 뭐예요? 네? 형의 비밀이 뭐예요? 비밀이 없습니다 What secret tutorial 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봤습니다 와우 와우 배보이 워킹 배보이 워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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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또 네 이번에 또 혜천씨가 이 비그덕 음원 처음 들었을 때의 감성평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네 컴온 컴온 비그덕 예스 마스터패스 마스터패스 아 그 정도로 자신 있다 네 그 어떤 NCT 17 노래보다 That's insane This is insane Y'all heard it here Thank you 뭐 뭐 뭐 뭐 뭐 그걸로 뭐 뭐 뭐 뭐 위 어 위 어 네 지금까지 NCT 17의 Walk Daily Magazine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뭐 뭐 뭐 아 나 이거 할라 했지 네 지금까지 뭐예요? 지금까지 NCT 17의 Walk Daily Magazine Poly fato 에이 거 merry gi 오 생각 좀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